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회화 100일의 기적 저자 문성현입니다 이번에 여행영어 100일의 기적 생전북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하루 10문장씩 100일간 총 1000개의 문장으로 해외여행을 하면서 꼭 필요한 필수 표현들로 구성하였습니다 휴대성을 고려하여 사이즈는 컴팩트하게 내구성을 위해 종이가 아닌 방수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하였습니다 옆면에는 상황별 인덱스를 부착하여 언제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여행영어 100일의 기적 생전북과 함께 여행의 즐거움을 두 배로 늘려보세요 여러분의 즐거운 여행을 보장합니다 서점에서 만나요